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는 무궁의 꽃을 피었습니다. 세컨바레스 웨스트 윤채빈. 인정빈. 해피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무슨 날이죠? 블랙데이. 오 마이 갓. 블랙데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블랙데이를 극복할 만한 맛있는 진짜장과 함께 이 시간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광고 보시고 만나뵙도록 할게요. 진짜 잘했어. 진짜 잘했어. 진짜 잘했어. 정빈 씨랑 만났습니다. 정빈 씨 너무 좋아요. 저 언니 진짜 잘했어요. 언니 왜 그러세요. 저한테 언니라고 하세요. 죄송해요. 아니 왜 그러세요. 미안해. 이게 기회야. 이때 나도 막 확 확 놓으라고. 지금 듀티니. 듀티니. 오 굉장히 독특한. 유니크한. 정말 스페셜한 이름. 야. 내 이름은 유니크. 유니크. 유니크 닉네. 듀티니. 듀티니. welcome. always welcome. we always welcome you. and 무궁아 always welcomes you. sorry i love you. 친구가 지워줬다고 했네요. 귀여워요 이름.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지금 함께 해주시는 많은 분들. 듀티니. 듀티니. 그리고 무궁아 샤펄. 무궁아에서 쇼핑하시는 무궁아 샤펄. 그리고 샤펄 홀링이시죠. 그 다음에 붕어사이코님. 붕싸 붕싸.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들어오셨어. 아무도 모르게 들어오셨어요. 살금살금. 지금 짜장라면 내 사랑. 짜장은 사랑인데. 짜장은 사랑이에요. 맞습니다. 진짜. 한 달 전에 뭐하셨나요? 한 달 전에. 딱 한 달 전 14일 뭐하셨어요? 아까 전에도 봤는데 없었어요. 나든 나든. 그럼 두 달 전 딱 14일. 오케이. 하이파이. 그래서 말이죠. 사랑해요. 오늘 정말 발렌타인데이에 상처받고. 그리고 화이트데이에 정말 지긋지긋한 그 커플들 보면서 마음 아파했던 그 영혼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진짜 장인 워쟈? 넌. 같이 해줘요. 진짜 장인 워쟈? 넌. 좋아요. 가릴까 말까 고민했는데 안 가렸어도 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저희도 블랙데이에 파티를 벌어야 될 당사자가 됐네요. 맞습니다. 무거하 샤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 분도 짜장 드셔야겠어요. 남자분 맞죠? 모르겠어요. 여자분인가? 두 분도 짜장 드셔야겠어요. 와우. 오쌤. 이러지 말아요. 근데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내 마음대로. 솔로 만세 맞습니다. 맞습니다. 솔로 만세. 저 뭐야. 커플지옥. 커플이야. 말이 잘 안나. 커플. 사실은. 나는 커플이 되고 싶어. 그러니까 커플이 너무 되고 싶은 놈이. 불쾌 없이. 내가 또 진 짜장이랑 너무 잘 맞는 걸 어떻게 알고 편성을 해놔가지고. 정말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늘 우리 정빈씨. 그리고 해채빈. 두 해피빈이 만났습니다. 정빈. 해채빈. 정빈. 채빈. 클로스. 오늘 한번 제대로 먹방 한번. 네 잘했어요. 마치 지금 처음 진 짜장을 맛보는 것처럼. 사실은 지금 3시간째. 3시간째. 3시간째 먹고 있는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질리지 않아요? 질리지 않아요. 와우. 와우. 지금. 에이вар하면 완전 밥을 먹을거야. 쥬rets. aqueles 일utral한 것ici. 정말 너무 딜리셔스하고 너무 얌미얌이해서 정말 얄미워. 진짜 자가. 진짜 자가. WOO H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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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O H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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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will쥬쥬쥬쥬. 정빈씨 방금 불올리는 모습 너무 귀여워. 꼬집어도 돼요? 너무 귀여워요. 불길은 모습이 기억나는.